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지난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시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의 설비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메르스 사태 후인 2017년 의료법 개정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갖게 됐지만 요양병원 중 법 개정 이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이전 개설한 요양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설비 기준을 마련해 재정지원으로 설치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관리를 담당할 감염관리실과 이를 감독할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도 점검합니다. 100개 병상 이상 요양병원 1,270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미설치 병원이 이런 조직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개인 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 분리, 유증상자 격리 공간 확보 방법 등을 교육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합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